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맛집은 완도회 식당입니다. 완도회 식당을 소초의 여행 시작으로 네비를 찍고 도착했습니다. 완도회 식당은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기 때문에 서둘러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픈 전에 도착했으나 평일임에도 제 앞으로 8팀이 넘게 있었습니다.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 대기판에 이름과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오픈을 해도 바로 입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름을 호명하면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오징어 회를 썰어주시기 때문에 음식은 정말 싱싱하지만 입장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두 입식 테이블로 10개 정도의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맛집답게 메뉴판이 심플합니다. 오징어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에는 전복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성인 2명이 방문하여 산 오징어 물회와 산 오징어 회덮밥을 주문했습니다. 물회를 주문할 때 국수와 밥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밥을 하나 주문했으니 국수를 선택했습니다. 배추김치, 어묵볶음, 무짠지, 마카로니 샐러드 모두 4종의 기본찬이 나옵니다. 산 오징어 물회는 싱싱한 오징어를 얇게 채 썰어서 육수 한가운데에 올라 나옵니다. 얼핏 보면 소면처럼 보이는 미친 비주얼입니다. 오징어는 얇게 썰어서 투명하고 쫄깃쫄깃했으며 아삭아삭한 야채와 잘 어우러집니다. 물의 1인분에는 기본적으로 넉넉하게 국수살이 2개가 포함됩니다. 살 얼음 형태의 육수는 아니었지만 육수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징어가 싱싱했으며 오도독 씹히는 식감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고 맛도 있었습니다. 물의 육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새콤달콤한 맛이었지만 자극적이지 않아서 오징어 회의 맛을 느끼기 좋았으며 오징어에 깊이 베어둔 육수가 더위를 씻겨줄 만큼 맛깔스러웠습니다. 육수의 간이 강하지 않아서 멸을 말아먹을 때 정말 맛있었습니다. 후루룩 넘어가는 탱탱한 면과 시원한 물의 육수는 한여름 잃어버렸던 입맛도 되돌려줍니다. 해젓밥에는 공깃밥과 미역국이 포함됩니다. 매끈한 오징어 회가 영롱하기까지 합니다. 미역국은 딱 집밥 스타일입니다. 해젓밥 나오자마자 배고픔에 밥 한 공기 냉큼 비벼 먹습니다. 오징어 회는 차가운 물회랑 먹을 때와 따뜻한 밥과 함께 먹을 때 그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물회에서는 오도독한 식감이 극대화 되었다면 해젓밥에서는 부드럽게 입안에 착 당기는 맛이 있습니다. 속초에 방문하셨다면 무더위 날려줄 물회와 든든한 해젓밥 꼭 맛보고 가시기 바랍니다.